개명대 공대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입니다. 설명을 듣는 신입생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학사 일정과 수강신청, 학생회 동아리 소개부터 안전교육까지 정보 제공 프로그램들이 중심입니다. 이처럼 개명대 신입생 예비대학은 캠퍼스에서 단과대학별로 당일 4시간가량 학교 생활 안내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입생들도 합숙하며 억지로 술을 먹이고 군기 잡는 신고식보다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몇 밤,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의 노력과 음주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당일 OT로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대구대도 올해부터 신입생 캠프 행사를 하루 만에 끝냅니다. 입학식 날 수강신청과 학과 프로그램, 학생회 동아리 소개만 한 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남대도 대규모 합숙을 하지 않고 입학식 당일 단대별로 자율적인 새내기 캠프를 운영합니다. 술과 군기 잡는 신고식으로 대표되던 대학가 오리엔테이션이 사회 변화와 학생 요구에 맞춰 실속과 안전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TV 정서욱입니다.